해양과학기술 세상엔 다양한 분야의 R&D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를 연구하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킴스틴은 바다의 알파고를 추구하는 해양수산 R&D 전문기관입니다 킴스틴은 과학기술을 통해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최신 기술 환경과 산업 동향을 분석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육성 방향을 제시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연구개발 투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 국민의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창조형 해양수산과학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산업현장의 기술 수요 발굴 연구개발의 타당성 검증을 통한 투자예산 확보 등 킴스틴은 해양수산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과정의 불편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의 기획부터 결과 활용까지 킴스틴은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와 관리로 해양수산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 확대에 힘씁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할 우수한 연구팀 선정 연구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법률, 행정자문 등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 지원, 그리고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한 사용과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된 우수기술이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을 돕고 신기술 인증과 기업의 특허 전략 수립, 기술금융 등 해양수산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여 해양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킴스틴은 세계 선도기술 20개 해양수산 일자리 7만 8천명 창출 연구개발 민간참여비중 40% 달성이란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해양과학기술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다를 영토주권이 굳건하고 경제가 살아 숨 쉬며 다시 찾고 싶은 안전한 곳으로 국민의 꿈과 행복이 실현되는 미래의 바다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 해양의 잠재력을 깨워 세계 속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할 미래를 향해 킴스티의 항해는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X6 한글자막 by 한효정